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자, 어디! 알람펑 팀! 부호, 개! 걸이 나오거나 육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 게임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던져! 주세요! 도개 걸! 개! 걸!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육놀이! 우승은 알람펑! 알람펑 팀! 잘했어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강규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우리 나람펑 팀도 꼬리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자, 친구들 이거 잡아요. 다시, 잡아요. 하나, 둘, 셋! 간다, 돈 안 돼! 도개! 도개! 개! 좋다! 됐습니다. 어때요? 기분 좋나요? 기분 좋아요, 이제? 저리 와요. 하나, 둘, 셋! 개 맞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빵빵 형, 빵빵 형!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소리가 나요! 어디, 여기? 빨리, 얼른 가봐요! 소리 안 나네! 어? 강아지 소리 나네, 강아지 소리! 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빨리요, 빨리! 오, 여기요, 여기! 이거예요! 어디, 여기? 아니, 이거 무슨 기계 같아요? 로켓! 로켓 타고 비싸게 생겼죠? 친구들, 귀먹어! 자, 귀먹어, 귀먹어! 귀먹어, 귀먹어, 귀먹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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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팝콘이잖아! 우와! 친구들, 뭐예요, 이게? 팝콘! 우와! 강냉이죠, 강냉이! 우와! 옛날에는 쌀이나 검정콩, 말린 옥수수 같은 걸 여기 보이는 이 뻥튀기 기계에 넣고 튀겨서 고소하고 맛있는 강냉이랑 티밥을 만들어 먹었대 우와! 우와! 마법, 마법, 마법!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나요? 네! 그치! 더 맛있다! 더 달콤하고! 네? 맛있겠다! 이 옆에 먹으실까? 더, 더 달콤하고 고소하고! 콧구멍에 들어갔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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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네 갔잖아! 콧구멍에 들어가면! 빼는다! 씻기 없고 재미있는 뻥! 어때? 따뜻해! 따뜻해! 옥수수를 넣으면 강냉이 되고 달쌀을 넣으면 쌀티밥 되고 뻥! 뻥! 넣기만 하면 터지는 뻥튀기! 마법, 마법, 마법! 고소하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자! 고소하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자! 맛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이 뻥튀기 안에다가 뭘 넣으면 많아지고 커진다고 그러면 친구들은 뭐 넣고 싶어요? 태호는? 딩동댕 버스! 더 많아지고 커지면 좋겠어요 애들이 더 많이 타고 딴 애들도 더 탈 수 있잖아요 장난감이에요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손사탕 동생이랑 가수 다같이 많은데 아 동생아가 둘이 둘만? 응 소윤이는 세뱃돈을 넣고 싶었구나 빵빵영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연! 빵빠라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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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연을 만들어서 날렸대요 집안의 나쁜 기운이나 불행을 연에 실어 저 멀리 날려보내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는 마음으로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우리도 친구들만의 멋진 연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우리들의 소원도 함께 써줄까요? 네! 이제 헤어 Fight 지금 뭐 가리는거 중 설명 중 우리 가족 행복하게 건강하게 생기 그래서 물론 제 친구들 귀연히 친구들까지 행복하라고 이렇게 손길어주는거야? 학생이 이사해요. 사람들을 마취 좀 해보고 싶어요. 히트게 되는 거하고 초코덩이 되는 거에요. 고마워 학교 따오세요. 나는 여전수라는 거에요. 준비! 오! 엄마!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 얘기한 거에요.